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밤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밤입니다 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와 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강력한 역설과 반전이 거듭되는 사건 하나가 소개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집트로 이주했던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율은요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이집트의 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인정했던 사회 전반적인 안정적인 상황이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급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에 가고 있는 그 모습에 긴장감을 느낀 이집트의 왕 바루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부과하여서 육체적인 그런 학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바루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하는 모든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렵고도 슬픈 사건이 출애국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불행의 시기에 레이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출애국기 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이름이 요괴벳이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람이었습니다 요괴벳과 아무람 이 부부 사이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외에 이제 3살 된 아들 하나 그리고 아들 아론이죠 그리고 7, 8살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누나 미리암 이렇게 세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괴벳이 막내둥이 셋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의 성별이 남자입니다 아들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아주 잘생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이집트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의 부모들은 이집트왕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합니다 만약에 발각되면은 지금 요괴벳과 이 아무람 이 부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갓난 그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겨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아기는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울음소리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몰래 기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괴벳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더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나일강의 아이를 떠내려 보내기로 결정하죠 나일강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떠내려 보내야 하는 요괴벳 그리고 그 부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아이를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요괴벳은 아이의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괴벳이 아기를 담은 것이 상자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온몬에는 그것을 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나온 바로 방주로 번역되기도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인 것이죠 방주나 갈대 상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바로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 단어와 또한 요괴벳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괴벳은 지금 사랑하는 아이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 이집트 왕 바로가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상자를 만들고 안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요괴벳에게 있었습니다 요괴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아이를 잃을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은 그 요괴벳의 믿음의 행동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을 확신에 찬 믿음인 것입니다 요괴벳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죠 강가 갈대밭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보고 즉시 나일강에 던져 죽일 것입니다 혹여라도 히브리 사람이 발견하더라도 부모도 지켜주지 못한 그 아이를 구해줄 리 없습니다 차마 물에 던져 죽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그 갈대 상자가 그냥 강물에 흘러 떠내려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것은요 단지 그곳이 몸을 씻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강입니다 그렇기에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은 정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심이 담겨져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버지 바로왕이죠 바로왕이 내린 명령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로의 딸이 그것도 이집트의 신을 삼기고 있는 그 이집트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구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여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은 신여를 보내 상자를 가져왔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니 외모로 보나 또 버려진 이 상황으로 보나 분명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림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히브리 그 아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사람 그 분위기로 역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와 같습니다 아이를 담아놓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죠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이때를 틈타서 어느새 바로의 딸 그 바로의 딸 옆에 서서 말을 건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굉장히 뜬금없고 당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리암의 뜬금없고 당돌한 질문에 바로의 딸은 놀랍게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아이의 엄마 요괴뱃을 데리고 왔고 바로의 딸은 싹쓸 줄 테니 아이를 돌봐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엄마 요괴뱃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이나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집트 왕궁의 돈을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아기를 키우게 되는 반전의 모습 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가 있었음을 느끼게 되죠 누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어서 그저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요괴뱃은 그를 바로의 딸에게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를 죽음의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바로의 딸이 건져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괴뱃이 믿음으로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손이 죽음의 강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암울한 상황 그 시대가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의 어머니 요괴뱃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를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떠내려 보냈다고 한다면 아이의 누나되는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동생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요괴뱃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거대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이 믿음으로 들여진 이 아이를 건져주셨고 살리셨고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인 요괴뱃의 믿음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경제적인 재정 그리고 건강과 생명까지도 맡겨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때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괴뱃이 지금 믿음으로 맡겨야 했던 것은 자기가 낳았던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갈대 상자 바로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괴뱃처럼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의 시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괴배씨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그 사각을 통해서 시공간의 벽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의지할 희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밤입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죠 때때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일들이 굉장히 요동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격하게 반응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은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맡겨주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